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N 종합뉴스 진행의 조슬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중앙일보, 귀동뉴스 협찬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대형 눈폭풍이 몰려오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기상청에 따르면 겨울폭풍 노리스터가 28일 밤부터 29일 밤까지 뉴욕과 뉴저지, 커네리컷 등 미 북동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최대 18인치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뉴욕시 경우 8에서 12인치의 적설량이 예상되며 롱아일랜드 동부 일부 지역은 최대 18인치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뉴저지 동부 지역은 6에서 12인치, 커네리컷 일부 지역은 최대 18인치 등을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이번 폭설은 최대 시속 45마일이 넘는 강풍까지 동반할 것으로 예상돼 각종 시설의 파손 피해와 대규모 정전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주말 내내 강추위도 기승을 부리면서 영화권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한편 뉴욕 한인회와 한인단체들은 29일 개최할 예정이던 설 명절맞이 사랑의 나눔 행사를 일주일 뒤인 2월 5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뉴저지 한인교회 협의회는 1월 25일 화요일 오후 7시 필그림 성교교회에서 2022년 신년 감사 예배 및 하례식을 열고 올 한해도 말씀의 기초에 세상의 소금이 되는 뉴저지 한인교회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교협의 금년표언은 회복과 연합입니다. 교협회장 고한승 목사는 신년사를 통해 영혼과 삶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는 출발이 되고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고 인사했습니다. 양충길 목사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을 인용한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고난과 분쟁 속에서도 계속 주어진다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우리를 늘 기쁘게 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교협회장 김희봉 목사는 축사를 통해 온 교회가 기도응답을 받고 영육 간의 범사가 잘 되는 한 해가 되길 원한다고 축사했습니다. 이창원 뉴저지 한인회장 정병화 뉴욕 총영사는 영상으로 축사했습니다. 또 뉴저지 남성 목사 합창단과 뉴저지 사무합창단이 함께 참가해 각각 특별 찬송과 축가를 불렀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확산하면서 한국 정부가 해외 유입을 통한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자 방역 관리 조치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한국 방역 당국에 따르면 중요 사업 목적으로 미국 등 해외에서 입국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이 발급일 기준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됐습니다. 중요 사업 목적으로 격리면제 를 받는 대상도 계약이나 현장 필수 인력 등으로 한정되고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사정 검토도 까다로워집니다. 격리면제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PCR 검사 외에 신속 항원 검사를 추가로 시행합니다. 격리면제자는 입국 전, 입국 직후, 입국 6에서 7일 차 등 3차례 PCR 검사를 받는데 지난 24일부터는 여기에 자가 검사 키트를 이용한 신속 항원 검사를 2회 추가했습니다. 전철 안전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달 초 타임스스쿠어역에서 밀치기 범죄로 희생된 미셸 고 사건 후 첫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정기이사회가 지난 26일 열렸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안전 강화 조치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제노리버 MTA 회장 겸 최고 경영자는 이달 초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와 에리가담스 뉴욕시장이 발표한 대책에 따라 실제로 전철에 더 많은 경찰관이 배치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정부가 지원하는 1,100만 달러의 예산으로 대중교통 시스템에 정신건강 전문가를 투입해 잠재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플랫폼 스크린도어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지만 현재로선 전체 472개 전철역 중 45개 역에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서류 미비자를 포함한 저소득 뉴욕 주민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뉴욕주 하원 보건위원회는 지난 26일 이민 신분의 관계 없이 모든 뉴욕주 저소득층 주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15대15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모두를 위한 보장 법안으로 일정 소득 수준 이하 뉴욕 주민에게 주정부가 지원하는 에센셜 플랜 건강보험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을 합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조슬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